7월 4일 목요일 날씨터쥬키입니다.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으로 내려진 상태인데요. 이렇게 오늘도 30도를 웃도는 더위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맑아서 자외선 또한 강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옷차림 하시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일부 경기 서해안, 충청 내륙까지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일요일까지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경북 내륙은 내일까지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오늘 기온을 보시면 한눈에도 30도를 웃도는 노란색이 어제보다 확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울은 32도, 춘천은 33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또한 전국에서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이 됩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모자나 선글라스를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로만 오후에 구름이 가끔 지나겠고요. 따뜻한 서풍은 계속 불면서 더위는 지속되겠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한 주간 기온 전망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33도, 토요일은 34도까지 올라서 주말에도 폭염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도 지켜줬습니다.